프리미엄 고창 꿀수박 예약 주문 판매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 상품. 프리미엄 고창 꿀수박 예약 주문 판매합니다. 본 상품은 2023년 5월 24일부터 주문 순차적으로 배송되는 상품입니다. 수박은 높은 수분 함량과 함께 비타민 A, 비타민 C, 칼륨 등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여름철 시원한 간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수박은 소화를 돕고 체내 염분 배출에 도움을 주는 효능도 알려져 있습니다. 판매 가격 7-8kg 39,900원 무료 배송 9-10kg 45,900원 무료 배송 프리미엄 고창 꿀수박 예약 주문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 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com